멀리 포항에서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남편이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아무데서나 잠을 자고 심지어 논두렁이나 도로 인도할 것 없이 술에 취하면 아무데서나 잠을 자고 집도 못 찾아오신다고 한다. 남편 되시는 분도 술을 조금 덜 먹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된다고 부부가 같이 노력해보자고 하다가 인성원까지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셨다. 알코올 의존증 같은 경우 본인이 아무리 술을 끊으려 해도 술을 끊어내기가 어렵다. 우리 몸에는 본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술을 먹게 만드는 또는 술을 좋아하게 하는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술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인성원에서는 몸에 있는 원인 바이러스를 모두 해결해드리기 때문에 재발이 어렵다. 이런 작업을 3개월가량 진행해드렸고 확실한 효과를 느끼고 현재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하신다. 인성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